자 그럼 주말 집회가 어땠는지 제가 정리하고 보면 원영 장관 얘기를 좀 해보죠 토요일 주말에 일단 토요일날 서울 시내에서 촛불 집회고 행진이 있었어요 홍대까지 그것도 아주 많이 모이셨어요 역시 고속도로 특혜욕 진상이며 새롭게 보는 것 같으신데요 항상 저는 여러분 늘 새롭게 제가 그냥 피켓 장인이 아닙니다 집회를 부전히 다니고 기작에 다녀서 남들이 버리고 가는 것까지 저는 주워옵니다 보세요 막 너덜너덜 하잖아요 뒤에는 우리 국민들의 속내 전통적으로 이 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었던 거고 하지만 꼭 퇴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건 진짜 너무 신나는 거 아니냐 진상규명 그래서 양평에서도 5시부터 양평군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고속도로 김건희 로드 교탄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후 다 샀다니까 촛불은 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민은 한 3, 400명? 많이 모으셨네요 양평에서는 그런 집회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여러분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정동군 전 양평군수 민당 소속 4년 동안 단 한 번도 종전변경이나 노선병이 논의된 적이 없다 그저 강하 쪽에 IC를 설치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었고 그분이 딱 그렇게 써놨습니다 양평군 문서에 장기 중장기라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간에 와서 다시 왔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항상 팩트는 장기검토사항 여러분 장기검토는 뭐죠? 안 하겠다는 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립서비스로 나중에라도 출신하겠다는 거잖아요 딱 한 줄이에요 여주 양평지역위원회에서 강하면 주민들을 만났더니 요구사안에도 빠져있고 주민들이 의견에 한 줄 들어있어요 강하 쪽에 IC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노선변경이나 종전변경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양평군청도 딱 한 줄로 장기검토사항 구도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이게 다 인제 통과됐는데 IC 하나 설치하면 또 100억 안팎 드는데 앞으로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실시객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자꾸 뭐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산으로가죠 산으로가죠 수십 년 동안 그게 부결됐는데 그러니까 정병군청이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요구 자체가 부당한 건 아니잖아요 강하나 강상면에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 생각은 있으면 좋으니까 옆에다가 장기검토사항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온이로운 국힘당 국토부 대통령실 관계자들 지금도 민주당이 마치 당정협에 대해서 마치 문재인 정부와 민당이 정식으로 당정협에 대해서 요구한 걸로 해명자를 내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정협의도 아니고 그냥 여주 양평위원회가 양평군에다가 문서를 낸 거예요 주민의견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평군청에서 장기검토사항 어렵습니다 장기검토사항 정식 당정협의도 아니잖아요 의견 수렴 절차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 정동균 양평군 수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양평은 그분이 민주당 후보로는 군수로 처음 됐어요 국회의원은 아직도 야당 계열이 된 적이 없어요 민주당 진보 계열이 그 정도로 보수적인 동네거든요 그런데 3, 400명이 모였어요 아주 이례적으로 그래요 이례적인 모습 저기 지금 나오네요 영상 자료 그림소에다 뒤에 보면 되게 사람 많으시잖아요 강득구 의원님, 한준 의원님, 최재관 위원장님, 정동균 군수님 그다음에 하남 하남에서도 본격적으로 오신 거예요 최정윤 의원님 하남에서도 하남이 시작점이잖아요 종점이 양섭현인데 예타보고서도 그렇고 주민민원도 있잖아요 하남의 시작점을 바꿔달라는 민원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교통체층이 심하고 가밀 지구를 지하를 관통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건 묵살당한 거예요 그런데 종점 변경상은 한 번도 양평군이 정동균 군수 시절에 4년 동안 민원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런 데모도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종점은 느닷없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양평군민들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양평군민들 갔다 왔고 군민들 많이 만났고요 실제로 그만큼 촛불을 들고 주민들 거리로 나왔다는 거 양평군민들 원희룡 장관이 만나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빨리 추진해달라 여기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들여다보면 양평군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속도 노선 추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왜 이게 바뀌었느냐 그런 의혹은 계속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날 직접 발언하신 양평군민들 어떤 말을 했냐면요 군에 갔더니 주민센터에 갔더니 서울 양평고속도로 조기에 착공하라 백제화를 규탄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다 사람들이 한대요 서명 그런데 너무 찝찝해서 다시 전화했대요 규탄 대상이 민주당이냐 원희룡이냐 백제항공은 원희룡이고 원희룡 규탄인 줄 알고 서명했대요 두 번째 당연히 원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강상면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서명 용지에는 전혀 그런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양평군민이어도 백자를 규탄한다 오케이 서명 온희룡 규탄이잖아요 온희룡이 백자 시킨 거니까 7월 6일날 갑자기 그다음에 조기에 착공해라 당연히 여러분들도 서울 아 그럼 원한 대로인가 보다 하지 않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윤석열 김건희 29필지 이제 최근에는 한겨레신문 보도를 하면 35필지 29필지는 뉴스타파가 우리 민생용룡을 같이 조사한 거에는 125억 그런데 이제 35필지가 실제로 130억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땅으로 변경되는 거라고 알면 상당히 많은 양평군민들이 서명을 안 했겠죠 그런데 서명 용지에는 전혀 그런 설명이 없어요 현수막도 그렇고요 거기 가면 관제 현수막이 엄청 붙어있는데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설명은 없다 진실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에서 막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관제 여름몰이를 하거든요 국민의힘의 당세가 센 곳이고 매우 보수적인 동네이고 강산강화면을 합치면 주민들도 꽤 많은 곳인데 거기마저에서도 얼마 전에 이런 조사에 보니까 5대5쯤 나온 거예요 온한대 변경안으로 온한대 특혜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실제 민심은 당연히 원래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국민도 알고 공무원도 알고 여당, 야당, 진보증도 보수할 것 없이 다 지지했던 예통통관 양서면은 오늘 안이 훨씬 더 여론이 높다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관제 여론 무리를 하고 온일용도 가는 생쇼라고 그랬어도 왜냐하면 양서옥천 그다음에 서종면 일대에 사시는 분들 육분국도에 사는 분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오는 걸로 알고 그래 육분국도에 정차 해소되고 나아가 홍천, 춘천까지 연결돼서 서울 양양, 서울 춘천고속도로의 정체도 해소되고 또 양평에서 서울 양평고속도 타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처럼 홍천까지도 빨리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2,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수십 년의 노력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약이 있었다 그리고 5년에 갔잖아요 국토위 상임위에서 거짓말 엄청 하다가 한준호는한테 깨지고 이성윤한테 깨지고 김두관은한테 깨지고 막 깨지다가 가서 양섬연에서는 진짜 둘 다 주민간담회를 써놓고 써놨거든요 양섬연 주민 생쇼하지 마라 여기 주민도 없지 않느냐 공지도 안 됐다고 그랬더니 아 이건 양평군이 개최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가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주민간담회를 써놓고 주민들이 막 따지니까 이건 국토부가 양평군이 개최하는 주민간담회가 아니고요 국토부가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다 기자들만 있어요 실제 양섬연 주민들은 별로 있지도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양섬연은 찬성이 높으니까 온안에 대한 제대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알면 가만히 안 있을 수 있잖아요 양서나 서종이나 그쪽 옥촌변에 있는 분들은 찬성이 높아요 온안에 대한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또 와가지고 막 항의하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도 안 오고 다 보니까 사진 보니까 기자들이에요 그래 놓고 주민간담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강상강하였더니 주민들은 엄청 모아놨어요 왜? 거기는 특혜안에 대한 찬성이 높으니까 왜냐하면 거기 지역 주민은 당연히 강학적으로 IC도 오게 돼 있고 강상으로 중점이 생기니까 남양평에 IC 타면 서울로 20분이면 가는데 15분에서 20분이면 가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희룡이 너무 윤석열 정권이 이명박 정권하고 거의 똑같이 너무나 사악하고 박근혜 정권처럼 무능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오송 지하차도 그 참산장 가서 분명히 다섯 번이나 견인차 돌아가다가 차 빼달라 그러니까 분명히 기자를 보는 게 아니라 차 빼달라는 사람은 데려잖아요 뒤를 휙 돌아보면서 잠깐만 인터뷰하고 이러잖아요 반말로 그런데 그게 걸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기자들한테 빨리 끝내자는 취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 봐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차를 빼달라는 사람 쪽을 찾아보면서 인터뷰 잠깐만 할게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걸 뭐라고 페이스북에 올린지 아시죠 여러분들 분명히 나는 기자들한테 빨리 현장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옮기자라는 취지를 이야기했는데 가짜 뉴스도 자기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국토부랑 온희룡이 그러니까 입만 열면 굴하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그 영상 봐보세요 기자들한테 한 말인지 아니면 차 빼달라는 사람들하고 견인차 오니까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한 말인지 뒤를 몇 번을 돌아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려 다섯 번입니다 그리고 설령 기자들한테 말도 이렇게 하죠 견인차 오니까 기자님들 저쪽으로 갑시다 해서 해야죠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시민단체가 하는 조그만 기자님에도 누가 와서 뒤에서 심지어 견인차가 아니라 재난사원이라 일반사원에서도 저 길 가는데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만 해도 그분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요 기자님한테 바로 이쪽으로 가시죠 하지 잠깐만요 기자님 좀 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완전히 권력에 취하고 거짓말에 취하고 그랬던 건데 이번에 주민간담회도 상임위했던 주민간담회도 여론공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잘 보시면 사진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일부 유튜블이 똑똑하잖아요 정치이라고 하는 유튜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그게 잘 분석이 돼 있고 심지어 단식농선 9일까지 하신 여현정 군의원이 있어요 양평에 두 명밖에 없는 민주당 의원인데 이분이 지역구가 강산 강화예요 그러니까 가셨죠 이분이 당연히 주민들한테 제가 혼나더라도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전진선이 사회를 보면서 국민의원 군수가 정치인 이야기는 오늘 안 듣겠습니다 그래 그래요 지도 정치인이잖아요 지도 선거로 당선됐잖아요 지가 사회는 봐 분위기는 몰아가 특혜 안으로 그런데 군의원 그것도 강산 강화하면 군의원이 왔는데 질문조차 못하게 합니다 이런 정치공작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은 제가 태그 촛불을 이번에 포항에서 이렇게 촛불집회도 한 것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 일만 열면 정치공작 여론조작입니다 지금도 이재명 죽이기 송영길 죽이기 벌써 송영길 압수수액 70군에 넘겠답니다 그렇게 압수수액 횟수는 늘어가고 있는 계속 죽이려고 뭐가 안 나오니까 무슨 여수 상공회에서 전 소장을 또 압수수액을 해요 그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식당을 압수수액을 하고 있어요 누가 밥값 냈는지 그 밥값 낸 것을 불법 정치장으로 잡으려고 처음에 이정근 씨 무슨 녹취록이 시작된 사건 아니었나요? 여기서 갑자기 무슨 경선 돈봉투 사건 그런데 이게 의원을 매수한 사건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그러면 송영길은 어차피 악마야 그러면 내가 죽일 거야 윤석열 한동훈이 그래서 그냥 송영길과 연관된 조직들 후원회 무슨 싱크탱크 그런 데를 다 털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야 니네들 누가 밥 싸줬지 심지어 후원금 줬지 그거 다 불법정치자금이야 이렇게 보러가고 있는 거예요 식당까지 압수수액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죽이기랑 너무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를 보면 유효로 난다고 국정에 모든 국정이 이렇게 파행이고 정치검찰을 내세우고 여론공작이나 정치공작을 합니다 이번 고속도로 게이트가 전형적인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전으로 몰고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의 특징은 지금 33123 댓글로 민주당이 사과만 하면 고속도로 사업 재개되는데 왜 민주당은 양평주민 볼보로 잡고 정쟁만을 하려는 것인지 민주당 때문에 고속도로 사업 백제화되었네요 양평주민들만 피해본다 민주당 때문에 이런 취재 댓글을 계속 남겨두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으세요 지역에서는 그런데 선생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주당 앞에 오신 분들 거의 주민 아니었고요 양평군 공무원들하고 국민의힘 군의원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었는데 민심은 지금 정말 나쁘게 딱 양평군민들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이걸 누가 한 겁니까 원한 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선생님 갑자기 특혜안을 밀어붙이고 비밀에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정말 주민들 여론 수련도 안 하고 다 하황이 됐잖아요 강상명 강화면 분들이 데모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민원을 낸 적이 없다니까요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요 시작점이 오히려 더 시작점은 정말 수만 명의 서명도 제출됐고 여야 할 것 없이 종점 변경 요청이 있었고 예타 보고서에도 시작점은 검토로 딱 써져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종점은 그냥 양서면 찍고 서울춘천 고속도로 정치해소까지 가야 된다고 써져 있어요 다만 종점 부근에서 산과 산 사이 그다음에 마을의 도로가 이미 중국 내년 고속도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점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 기술도로 까다로운 게 있을 수 있으니 검토해라는 말은 있어요 그것은 종점을 강상명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연결 교량 연결 관련해서 잘 봐야 된다 이런 취지였죠 연결 지점에 대해서 교량 기술적 고려나 혹시 주민민원이 있다면 종점 마을의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그것을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국토교통부 회신이 지금 도로국장이 당시 도로정책과장일 때 문제없다고 회신합니다 그래요 다만 마을 주민들의 문제는 있을 수 있잖아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약간 옆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도 시작 종점이나 시점이나 종점이 약간 옆으로 병돈되는 경우는 있어요 짧아지거나 그건 염두에 둘 수 있잖아요 누가 55%를 갑자기 바꾸고 데모도 없었던 민원도 없었던 강상면으로 김건희 땅이 29필지 확인된 것만 지금 35필지나 되고 시가만 현재 130억 안팎이고 125억 뉴스타파 얘기 나오던데 29필지로는 125억 그걸 작업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 민생경전구소 감정평가사들하고 그다음에 뉴스타파하고 했는데 현재 125억이에요 이게 JCT가 연결되고 남양평IC까지 더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5배에서 10배 몇십배도 뛸 수가 있어요 지금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 다 반영이 안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개발 호재가 반영 안 되고 최근 시가만 최근 시가 뭐냐면 최근에 거래가 인근에 강점평가액을 다 더해본 거죠 네 강평사님들이 완전 전문가 되잖아요 인근 거래 그다음에 인근에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보통 그러면 80% 정도만 대출해줍니다 시가에 왜냐하면 혹시 회수가 안 되면 대출금이 그걸 경매에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낙찰이 되면 유찰이 되면 시가가 떨어지잖아요 회수금액이 그래서 80%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종합해가지고 120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근데 그게 29필쯤이다 근데 공지구에 상가 하나 아파트 한 채하고 상가 여섯 채가 또 있다는 게 확인됐고 조평리에 두필취 차명부 요기 또 있고 이번에 선사안 이걸 제가 갖고 왔습니다 선사안은 따로 있다는 것도 확인됐잖아요 네 이번에 온희룡 김건희 거짓말 좀 이따 또 여겼는데 선사안 조상묘 끝까지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갔던 데가 이 창고 앞이었죠 여기잖아요 창고 앞에 이미 창고까지 지어놨어요 개발할 수 있게 딱 좋아요 무슨 산빗알입니까 온희룡 끝까지 자 이번에는 이제 선사안 조상묘라고 하는 게 말 안 통하니까 계속 산빗알 논리를 써요 수변교육이다 수변교육 여기는 좀 비탈이지만 참고 있는 데는 완만했잖아요 건너편에 또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 아니 오히려 여기가 좋더라고요 풍광이 정말 좋더라고요 대산임서 가지고 여기는 바로 앞에 또 다른 곳인데 여기는 이제 가족회사가 가족회사가 왜 삽니까 투기하려고 산 거죠 여기는 보시면 이걸 이소영원도 보여주잖아요 국검 때도 보여주잖아요 상임에서 잠깐만요 장관님 자 여기가 산빗알입니까 산빗알이 탁 뛰어서 개발하기 딱 좋은 데인데요 ESID 채훈순 씨 김건희 씨는 항상 이런 데 따로 사왔습니다 공공지구도 그렇게 샀던 데 오니까 원희룡은 아무 말 못합니다 수변교육 얘기하다가 개발단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거죠 이럴 때 그런 표현을 쓰나 저는 진짜 예쁜 말만 쓰고 싶은데 개발렸다는 말을 이럴 때 씁니까 이것은 방송에서 허용되는 은어인 것 같아요 욕은 아니잖아요 개발렸다 예쁜 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너를 이해해 주십시오 하도 저희들의 분노가 크니까 처음에 거짓말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IC JCT만 이리 들어오고 IC가 없어서 땅값 안 오른다 이건 이제 근데 아직도 거짓말이에요 이제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국민의힘 패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패널들은 이게 이제 국민들이 여기를 안 가봤잖아요 이 중부 내륙고 싶대로 보면 차가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지금도 우겨요 자 여러분 여기 JCT 연결된 지점에 딱 500m의 남양파 IC가 있습니다 심지어 남양파 IC가 좁다는 주장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차 많이 다니면 남양파 IC가 좀 좁은 거 맞거든요 간이 IC예요 거기 당연히 차 많이 다니면요 확장 공사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하죠 예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IC 때문에 땅값은 새빨간 거짓말 그다음에 두 번째 선산이고 조상면이니까 개발 안 한다는 거 처음에 12필지는 선산 조상면 했던 거 맞아요 그러나 이제 선산 조상면 없어요 일이 들어가 있어요 200m 뒤에 여기에 2000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것도 개발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일 때 다 묶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는 산빗다리고 수병국이라는 거짓말을 했는데 바로 앞에 어디가 이게 산빗다리입니까 여러분 딱 개발하기 너무 좋은 땅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IC 부근이에요 JT 부근 그래서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게 다 확인이 됐는데 정쟁으로 몰아간다 그래서 아까 그분의 답을 하다 보면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속상해서 또 국민의힘이 그렇게 악선 잘하니까 그리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갔더니 양평이도 가보면 다 민주당 탓이다 최재관 여우주 양평이 원장 각성하라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뭔 잘못을 했나요 그분들이 밀실로 55%를 1500억 암팍이 드는 공사를 갑자기 틀기를 했습니까 그분들이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되는데 실제 만약에 강상면 쪽으로 고속도로 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강상강안은 남한강 아래에 있어요 양근대교라는 2차선 왕복 2차선인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JCT로 사람들이 타려면 남양평양시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양평읍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강북에 살고 있는 분들 양평 군내에서 그분들이 그리 내려가야겠죠 서울 송파 고속도로 타려면 그러면 지금도 제보가요 주말에도 주말에도 양근대교를 이렇게 맺힌다 완전히 주차장처럼 되어있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오마이티비 한 번 더 가실래요? 양근대교 한 번 갈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 까였습니다 박종호 피디님 앉은 걸 소장이 가서 찍어오시죠 혹시 여유가 되시면 오마이티비랑 한 번 양근대교 양평 읍내에서 강상강요라는 다리를 주말에 가서 얼마나 막힌지 보자고요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교통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상강안에 사는 분들 중에도 반대하심이 꽤 있습니다 그걸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모이면 더 막힌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서울 춘천으로 가야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오난으로 뚫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6, 7km를 밑으로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강상에 티켓을 주려고 그러면 여기 양평군에 사는 분도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남한강인데 남양동 IC 타고 이리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저기까지 갔다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요 원래는 여기는 지금 IC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가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 더 몰려든다는 거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쪽에 양평 IC로 와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겠지만 여기 가까운 사람들은 양평 IC가 가까운 사람들은요 그런데 남양파 IC가 가까운 사람들은 당연히 이리 내려올라 그럴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양근대교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6번국도 타고다 보면 6번국도 막힐 때 딱 이렇게 여기 있게 보시면 양평 읍을 지나다 보면 양근대교가 보입니다 팔당되고 지나서 거기가 2차선이에요 2차선 얼마나 막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강상 강화면 주민들 중에는 이건 티켓이니까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본인이 땅값 오를 수는 있지만 교통교육대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저희 사람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거짓말 짚어받고 계속 계신 자トミー 2차선